망구야. 지금 정신이 좀 들어? 아프지 않아? 망구 어떻게 됐어요? 망구. 망구 괜찮아. 말짱해. 거짓말이지. 나 안심시키라고 지금 거짓말하는 거지? 응? 망구 죽었잖아. 망구 죽었잖아. 망구가 왜 죽어? 피 좀 나가지고 몇 번을 꿰매고 다 나았어. 거짓말하지 마. 망구 죽었잖아. 망구야. 망구야. 나 괜찮아. 망구야. 너 귀신 아니지? 여기 지금 망구 담아보이는 거 아니지? 아니, 깔맞은 거는 나네. 왜 형이 그러고 있어. 일로 와. 일로 와봐, 제발. 빨리, 빨리. 맞지 마. 귀신 아니지. 내가 무슨 귀신이야. 숨 쉬지 않아서 피. 내가 피하네. 너 이렇게 돼서 다 나한테. 우리 덕을 벗고 닦거든. 여기인데. 나보다 여기 더 아픈데 왜 뭘 자꾸 잘못됐다고. 그래. 제발 끊어주 마. 살아있어서 고맙다. 마구야. 이거. 우리 같이 울어줘야 되는 거 아니야? 칼 맞고 머리통 깨진 눈길이 저러니까 좀 찡하긴 한데. 이게 형사들이 찐 우정이야 인마. 웃을 리는 아냐 인마. 마구야. 아프지 마. 너 아프면. 내가 더 아프다. 형. 혼자 아프지 마. 같이 아파. 아 이거 미친됐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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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프지 마구야. 확실히 정신 좀 풀 좀 있는데. 확실히 정신 좀 풀 좀 있는데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